Let's go to... 프라임 랭크 Ever gonna play dragon? No I'm not gonna play dragon I'll be playing raven or bangway 라스도 재밌는 것 같아 멋있어야 재밌어 조시 재미없지 않나? 아 이거 뭐야 이거 아 작업이구나 What the heck is this guy? 아 벌써 가기 싫어 아 뭐야 얘 공짜 포인트다 긍정적으로 내 공짜 포인트 저를 테켄갓으로 올려줄 하나의 포인트 아 근데 또 새로 하겠지 What is this guy? Oh my god 아 홀리 Damn 아 하기 싫어 짜증나 What What is this guy? Like What are they doing? What is the point? What is the point of ranking up like them? 핵 핵이겠지 핵? 핵이라서 저거 핵 써서 올린 거 아냐? 지면은 뽑아서 뽑으면은 점수에 영향이 안 가고 이기는 건 핵 썼겠죠 뭐 연승을 계속 했으니까 연승을 계속 했으니까 핵은 핵인 거 같아요 핵은 핵인 거 같아요 뭐야 이것도 What is this guy? 이것도 뭐야 핵이겠지 핵이겠지 핵이 b 아 이 캐릭터가 너무 터뜨린다. 모든 콤보가 너무 터뜨린다. 이 캐릭터가 너무 터뜨린다. 하라다 상, please. 핵이 핵이에요, 핵. 게임 들어가면 저 117승이 그대로 연승이에요. 아까는 115승이었어. 근데 핵이 막 늘어나. 뽑아도 승이 늘어나면서 올라가요, 계급이. 트레이드로만 커버는 근데 내가 못쓰겠어. 히트율이 안높아서 못하겠어요. 쩔껑 타기 싫어. 왜 티어 나와? 타켄을 전혀 documentation. 진짜 짜증나요. 1% 핵이 있대요. 그게 보고싶어. 어? 한다. Let's see what kind of hack he has. 이렇게보면은, 해가 아닌데? 다 맞잖아. 이러고 뽑겠지? 이러고 핵 쓰죠. 아, 뭐야 이게. 아, 갓. 아니, 할거면은 라운드 시작하고 바로 하던가요. 왜 하다가 하는거야? 치만 아까워. 1% 핵을 켜가지고 짬발 쓰는거라고요? 그럼 내가 짬발 맞으면 저 사람 화면은 내가 죽는거야? 그런게 있나? 아, 이게 1% 핵인데 저 사람 화면에는 내가 죽은걸로 보고, 그대로 갈린다고. You see, he got 1 win. So, he is gonna do downfall now. He is gonna do downfall. Because that's 핵. On his screen, he does downfall. And I die on his screen. That is called 1% 핵. My HP become 1% on his screen. He does downfall. I die on his screen. And he desync. 그래, 이거 하네 진짜로. Downfall. 바로 했어요. 아유. 아유, 나 죽으면 안 돼. 살려줘. 아니, 한 대만 맞으면 죽어. 때려야겠다. 아이고, 오. 아, 때려. 아. 죽었어, 죽었어. I die. 아, 뭐야 이게. It's this thing now, guys. 이게 갈렸다고 이제? 아, God. You see? 아니, 이게 더... 악질인 게 뭐냐면은... 게임 들어가면은 차단율이 안 보여요. 이게 차단율이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어. 아, 그만할까? 하지 말까? 아, 뭐야 이게. same player, probably. 아유, 쏘씨. So, I'm gonna explain it. I'm 1HP on his screen. 다운 포. 다운 포? 다운 포? 다운 포? 이제 웬업한다. 아! GG. 에이, 오늘 하지 말자. 그만하자요. GG. 헤이. 아, 고통스러워. 이거 또 해가 아니야? 미치겠네. 할까요, 이거를? 아, 흐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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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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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지면 안 돼. 도망가야겠다. 오지마. 아, I die. 됐어. 끝났어, 이제. GG예요, GG.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디싱크 잖아 이게 지금 의미가 없어 이는 엉클럽 죽어 죽어 아 하하하하 하하하하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뭐지? 오세뱅 보다 이 사람이 더 악질이야 왜냐면 이 사람은 오세뱅은 접속률이 4%가 뜨잖아요 그럼 내가 안하면 되잖아 근데 얘는 접속률이 안 나와 그럼 뭐야 일단 눌러 그럼 어떡해 만약에 온라인 대회를 하는데 누가 뭐 그냥 아무 핵을 써 그냥 진짜 아무것도 아닌 핵 예를들어 예를들어 가드핵인데 딱 한 번 키는 거야 중요할 때 도트 피해서 딱 한 번 야 그거 어떻게 잡냐 하하하하 절대 못 잡어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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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